하마스테이 후후후 나나오라 후후후 해내시엄 후후 미니 해야 돼 해야 돼요 후후후 프라이데이 후후후 정시안입니다 와 고 김재상입니다 자 온현 기래래 온현 온현입니다 와 한국에서 지금 아주 핫한 배우님들을 초대했습니다 데이드림러브 콜림러브를 출연하시고 음악을 불러주신 노래를 불러주신 분들인데요 저는 이번에 콜림러브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이지만 노래를 불러본 정시안입니다 와 예 콜림러브 네 저는 데이드림러브와 콜림러브의 배우로 출연하게 된 김재상입니다 와 데이드림러브에 출연한 배우 겸 유튜버 온현이라고 합니다 와 배우님들을 지금 모시고 저희가 또 인도 컨텐츠 한번 또 볼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인도 컨텐츠는 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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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삼벨 오 삼벨 그거 생각나네 스파르타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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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오 오 오 와 오 오 오 오 오 오 진짜 예쁘시다 춤을 너무 잘 추시는데? 스테들이 아주... 너무 추운데? 모래사는 무슨 의미지? 너무 멋있다 여신 같아 약간 지옥의 여신 사막의 여신 사막의 여신 잘 타신다 파닥바닥춤 왜 그러세요? 근데 사람이 많은데 저 여자분 밖에 안 좋아해요 얼굴에 다 다르셔요 존재감이 그만큼 파닥바닥 잘 파닥바닥 너무 이쁘시다 포인트 댄서 기본적으로 댄서가 많 엄청 많네요 약간 기대된 뮤직비디오들을 한다고 너무 멋있다 스케일이 역시 남다르고 이 모래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었어요 와 그 여배우님의 비주얼도 많이 눈에 들어왔는데 무엇보다 약간 그 좀 안무에 있는 약간 와우 포인트들 그런 거 되게 신기하게 잘 보고 봤던 것 같아요 일단 가수님 표정이 되게 너무 멋있었어요 딱 약간 확 흡입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되게 완전 초집중하면서 오게 되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습니다 이야 오늘 딱 하나가 정말 눈에 띄왔던 게 보통 다른 뮤직비디오들은 굉장히 색채가 화려하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보면 딱 원톤이잖아요 거의 베이지 톤이었는데 근데 되게 화려하게 느껴져 조금 꽉 찬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제가 이 노래를 좋아해서 개인적으로 릴수도 따로 찍었거든요 오오~~~ BTS 노래라고 춤찬나요? 아뇨, 이 노래가 BTS의 BAD DECZION이라는 노래라고 잘 어울려서 MIT'S DECE UP도 또 뮤비는 다시 또 보니까 원래 한 사람이 노래를 다하고 계속 뮤비에 혼자 출연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지루하지 않고 끝난지도 모르지는 시간을 방치한 것 같아요 와, 전문가들이 전문적으로 풀어주니까 더 재밌네요 포인트 댄스가 되게 인상에 나왔던 그 아하하하 꺄해 본 적 바로 자라지네요 근데 너무 잘 펴가지고 여기 밑에 정시현님, 김재상님, 원효연님의 키스신이 밑에 링크에 있구요 정시현님의 노래 부른 영상도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많이 클릭해주셔서 많이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구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모두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